며칠 전에 나경원 씨에 대한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또 나경원 씨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데다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정당 정치 얘기는 썩 흥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국힘당 전당대회를 둘러싼 잡음에 대해서는 더는 다루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나경원 씨가 말하는 걸 보면서 한 번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경원 씨는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장관급인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대통령실이 이 직과 더불어서 역시 장관급인 기후환경대사까지 같이 해임을 해버렸어요. 이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냥 해임입니다. 그러자 나경원 씨가 여기에다 대고 뭐라고 하느냐 전달 과정에서 왜곡이 있었을 수 있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여당 지도부 등을 언급하면서 친윤 세력이 현실을 왜곡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본의가 아니게 해임 결정을 했다. 자기를 해임한 것은 대통령의 본의가 아닐 것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의 배경은 이래요. 지금 자유진영, 보수진영 안에는 윤통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 정권 교체도 말짱헛거다. 이런 위기감과 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민주당이 횡포를 부리는 꼴을 보면서 총선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일단은 거두절미하고 윤통을 밀어줘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국힘 당원도 아닌 사람이 국힘당이 더 많이 당선되는 걸 승리라고 받아들일 이유는 사실 없죠. 그런데 이재명의 민주당이 하는 꼴을 보니까 못 참겠다고 감정이입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손에 권력을 쥐었다고 너무 깽판을 치면 반드시 역효과가 납니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기 마련이에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국힘당의 당권 주자들은 너도나도 윤심을 강조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내가 윤심이다. 내가 대통령과 뜻을 함께한다. 내가 윤 대통령과 협력할 사람이다. 친륜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사람들마저도 너도나도 친륜을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이걸 무슨 용산의 입김이 작용했네 뭐네 하는데 그 말은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 당대표 선거든 여론조사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핵심 멤버 몇 명이 결정을 해버리는 것도 아니죠. 용산의 입김이 여론조사 ARS 전화를 받은 사람한테 작용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문재인 여론조사마냥 기관마다 제각각인 것도 아니고 한 군데만 괴상하게 높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만큼 지금 민주당 꼴에 분노하고 있고 그만큼 윤 대통령에게 일단 결집하자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경원 씨는 윤통을 거스르고 나오는 모양새를 이미 보여준 상황입니다. 거스른다는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 그 직을 맡긴 것 자체가 윤통이기 때문에 당대표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다고 석 달 만에 때려친다는 건 사실 어떻게 봐도 책임을 해퇴하는 건 맞아요. 나경원 씨 측에서는 직 달라고 한 적 없다고 했다고 하는데 그건 좀 추한 변명이죠. 강제징용을 당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안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 본인이 그걸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곧 당대표 선거가 있을 걸 뻔히 알면서 받아들였는데 지지율이 높으니까 직을 던지고 당대표에 나오겠다고 결정했다고 밖에 볼 수 없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직을 던져서 욕을 먹는 건 본인이 책임질 문제지만 그 행동이 본인 입장에서 최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결정이라면 그건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한 덕분에 왜 나경원 편을 드냐고 리플이랑 메일로 항의도 좀 받았어요. 누구를 편 들 생각 없고요. 자기가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결정을 내린다는데 그 경향성 자체를 비난할 수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결정을 내리면서 보여준 행동 그 결정의 결과물 서너 달 만에 때려친다는 그 행동은 비난받을 여지가 많은 것 또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그 불쾌감을 해임이라는 형태로 드러낸 것이고 말이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냐 지금 장난하냐 저출산위원회 직이 본인 당대표 선거를 준비하는 무슨 선거 캠프인 줄 알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저라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를 치르려는 나경원 씨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부딪히는 이런 상황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대통령에게 해임을 당한 건 엄연한 사실이죠. 그래서 나경원 씨가 생각한 돌파구는 이건 대통령의 결정이 아니다. 친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대통령이 자기 본의의로 의사결정을 못하도록 막은 거다. 문진은 친윤이지 대통령은 날 해임하거나 비토할 생각이 없었다. 달리 말하면 대통령과 부딪히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건 대통령의 결정이 아니라 친윤의 결정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나경원 씨는 정치 감각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해명을 보면서 또 한 번 절절히 느꼈습니다. 아 이분은 진짜 정치 감각이 없구나. 우선 이건 그냥 봐도 이간질로 비춰지는 말이죠. 대통령과 친윤이라는 주변 인물들 참모들을 이간하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더 큰 문제는 이건 대통령을 바보를 만드는 말이라는 거예요. 간신배에게 속고 간신배에게 휘둘리는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눈과 귀가 가려진 의사결정도 못하고 결정권한도 없어서 주변 인물들이 대신 결정을 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말은 민주당에서는 할 수 있을 법한 말일 지언정 국힘 내부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이례적으로 대변인도 아니고 비서실장 명의로 반대 성명을 내놓은 거예요. 대통령이 정확히 진상을 알고 내린 결정이라고요. 이게 나경원 씨가 그냥 당대표를 포기하고 윤석열 저격수로 돌변해서 누구마냥 내부에서 총질을 하면서 살겠다고 결정한 거라면 모를까 당대표 욕심이 아직 있는 상태라면 이렇게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해본 적도 없으면서도 저 말이 정치 감각이 부족한 발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결과가 너무 뻔하니까요. 대통령실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말을 해놓고 뭘 기대했습니까? 유권자들이 싫어할 만한 발언을 해놓고 뭘 기대한 건가요? 국힘당 초선의원 40여 명이 나경원 씨를 규탄하는 성명을 낸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무슨 친륜이 사주를 한 게 아니라 나경원 씨가 너무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초스피드로 뜻을 모아서 성명이 나오는 겁니다. 성명에 쓰인 표현을 보면 무리를 야기했다, 반성이 없다, 무책임하다, 묵과할 수 없는 위선이다, 대통령을 모욕했다. 엄청 거칠어요. 자당 중진을 규탄하는 이 정도 문구에 43명이 하루 만에 사인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선 중진인데도 왜 본인을 지지한다고 나서는 의원이 없는지 나경원 씨는 한번 깊이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유승민도 지지하는 의원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저는 고작 며칠 전에는 나경원 의원을 감싸는 듯한 감싸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해서 항의도 많지는 않았지만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경원 씨는 이견의 여지 없이 명백히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여론이나 지지율이 모든 것을 정당화해 주지는 않아요.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하고 지지율은 금세 흩어집니다. 나경원 씨는 지금 직을 던지면서 명분을 잃었고 본인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계속 불필요한 데미지를 입는 중입니다. 기회를 위기로 만드는 능력. 이건 정치 감각의 부족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지 않을까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